서울 소초구 잠원동 고속터미널 맞은편에 위치한 이 아파트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사기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신반포 4차입니다. 양당선인은 지난달 23일 전용 137제곱미터 아파트를 36억 8천만원에 팔았습니다. 이번 거래금액은 2021년 8월 같은 평형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36억 9천만원에 육박합니다. 양당선인 아파트는 2층으로 중층이나 고층보다 시세가 훨씬 저렴한 편인데 최고가와 비교해 천만원 낮춰 팔았습니다. 양당선인은 이 아파트를 2020년 8월 31억 2천만원에 매입했습니다. 이번 매도로 시세 차익은 5억 6천만원입니다. 총선 전 사기 대출 논란이 불거진 이후 양당선인은 호가 39억원에 내놓았지만 실제 거래금액은 2억원가량 낮아졌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에서는 4월 중순 기준으로 호가 39억원은 다른 매물과 비교해 2억원가량 비쌌다며 그 금액엔 거래가 쉽지 않아 호가를 낮춰서 거래가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현재 같은 평형대 매물은 37억에서 38억 5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10만 가계인 것 같고 37억 정도 됐다고 하면 일반적인 가계가 돼? 지금도 38억에도 한 금액이 나와있으니까. 이 단지 전용 137제곱미터 최근 매매 거래를 살펴보면 지난 3월 25억 5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직거래 사례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거래됐습니다. 정상거래로는 지난해 7월에 거래된 두 건으로 각각 35억 5천만원, 34억 5천만원에 팔렸습니다. 양당선인은 4월 1일 개인 SNS에 아파트를 처분해 대출금을 갚겠다고 밝힌 이후 22일 만에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그는 혹시 처분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겠다며 혹여 이익이 발생하면 이 또한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양당선인은 과거 아파트 매입 당시 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을 사업자 대출로 빌렸습니다. 양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고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대학생 딸을 자영업자인 것처럼 속여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고 해당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총선 당시 사기 대출 의혹을 받은 양당선인에 대해 14일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대상으로 첫 강제 수사입니다. 양당선인의 서울시 서초구 자택과 지역구 주거지, 대출을 받은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양당선인의 서울시 서초구 자택과 지역구 주택 양당선인의 서울시 서초구 자체 아멘